자 그 문법 틀린 거 지금 번호가 체크 좀 하세요 4번 5번 여러분 틀린 것들 다 모으다 보니까 조금 많아졌어요 그 다음에 가서 9번 12 13 15 16 17 18 19 25 까지 아 선생님 이거 집에서 녹화하고 있는데 갑자기 머리에 김이 올라온 해 자 일단 4번 먼저 보겠습니다 이게 앞쪽 부분인데 우리가 문장에서 이 콜스와 콜링 중에 뭐가 많냐 라는 건 물어보는 건 하나는 동사고 하나는 동사 아니죠 자 콜링은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뭡니까 그쪽에는 현재 분사죠 자 그러면 이게 뭐가 맞는지 보려면 이 시작부터 여기 문장이 여기서 시작했어요 그런데 뒤에 봤더니 여기까지가 한 문장이에요 지금 동서 먼저 파악을 하셔야 겠죠 동서가 있나요 저희 뒤에 봤더니 룩드 마이크 동서입니다 뭐 뭐 처럼 보였다 완벽한 파이팅 머신 처럼 자 그러면 어 승인 여기에가 중간에 엔드가 나와 있는데요 이 두 문장 아닌가요 했더니 선생님 생각에 스트렝트 와 이 피션 씨를 연결하기 위한 거지 이 문장을 연결하기 위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문제 일단 주어 주어 뭡니까 바로 더 비교가 주어입니다 맨 처음 등장한 명사 물론 음 이상에서는 글래디에이터의 모습 이라고 이렇게 원래 문장의 주어는 더 비교로 그래디에이터 까지 인데 우리가 항상 맨 처음 등 맨 처음 등장하는 이 명사를 우리가 항상 본다 그랬죠 만약에 의미까지 파괴 버리면 이 글래디에이터 쓰 때문에 복수 명사로 착각할 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 그러고 난 다음에 뒤에가 지금 우리가 동사가 라이크 룩드 라이크라는 게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는 동사가 들어갈 수는 없고 뭐라고 이 앞에 있는 뭐를 리콜링 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는게 만들 것 같아요 해석은 요 그래디에이터의 이 모습은 그런데 무엇을 상기시키는 리콜링이 뭔가를 기억나게 하느냐 뜻이죠 자 강함과 이피션디 효율성의 어떤 그러한 생각들을 상기시키는 이런 모습들은 마치 완벽한 파이팅 머신 전투머신 처럼 보였다 뭐 이런 뜻 정도가 되겠고 자 두번째는 했으냐 해부냐를 물어보는 것도 앞에 쓰이는 주어가 뭐냐죠 언행을 시스 라는게 이 문장이 주어가 되겠죠 처음에 자 보다시피 이건 단수입니다 당연히 그렇게 뒤에는 단수동사 해수가 들어가야 겠고 세번째는 요 헬프 댐 이냐 댐 셀프 쓰냐 요 우리 저번에 썼던 그 내용이네요 음 자 보세요 이 여기 부분 헬프라는 단어가 쓰인 뒤에 뭐 과거 쓰지 맙시다 그냥 뒤에 어떤 목적 어디선 댐 이냐 아니면 댐 셀프 쓰냐 인데 자 이게 설령 진짜 동사 자리에 나와있든 아니면 앞에 뭐 투부 정사가 붙어있던 상관없습니다 왜냐면 이 댐이나 또는 댐 셀프 쓰는 이 헬프란 단어의 목적입니다 자 그럼 이게 지금 뭐가 들어가는지 구분하려면 이 헬프라는 이 행동을 누가 하는 거냐 그럼 우리가 뭐라 그래요 의미상 주어라 그러죠 이 헬프에 이 행동의 의미상의 주어가 누구냐 그 주어와 뒤에가 같으면 그러면 댐 셀프스가 되는 거고 만약에 다르면 댐이 되겠죠 왜 다른 대상인 댐이기 때문에 어 그런데 앞에 쓰였던 주어가 뭔가 봤더니 바로 자 이 카본 하이지레이트가 풍부한 다이어트 입니다 식단이란 말이에요 식단은 그 더 크고 더 강하게 보이게 만들었다는 이 댐이나 댐 셀프스는 아마도 추정상 앞에 나와있는 글래디에이터를 가리킨 사람을 가리키기 때문에 의미상의 주어있은 다이어트인데 다이어트하고 같을 수는 없죠 그러니까 이때 뭐가 되겠어요 댐이 되어야 되겠죠 답은 3번이 되는 나 틀렸냐 답은 3번이 되는 생각이 되겠죠 선생님 틀리지 않습니다 실수만 할 뿐입니다 자 그 다음과 할게요 음 틀린 부분 찾는데 우리가 이 기억나시죠 enough란 단어는 이렇게 앞에 뭐가 있을 때 형용사가 있을 경우는 뒤에서 우리가 good enough 생각하시면 된다 그랬죠 good enough 항상 외울 때 enough money 와 good enough를 머릿속에 외워두셔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이때 enough디의 명사를 수식하는거 그 다음에 이때 enough는 앞에 있는 형용사를 수식하는거 1번과 2번은 완전 다른 enough 입니다 여기서 앞에 있는 형용사를 수식하는 뒤에 엄밀히 따는 부사로의 enough가 되겠죠 이건 뭐 문제가 없고 자 우리가 그때 이렇게 s 와 s 가 쓰이면 그 중간에는 원급이 들어갑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게 아니고 그것을 수식해 줄만한 뒤에 단어들까지 같이 들어갑니다 중요한 건 이 인 비서블리 맞냐 틀리냐는 이거를 앞에 넣어보세요 자 그러면 너는 need to become 돼야 될 필요가 있다 우리가 become 이란 단어 뒤에는 뭐가 들어간가요 어떤 상태가 되다 라는 말로 써야겠죠 그러면 이 become 이란 단어는 그 뒤에 우리 보통 보호가 들어간다 그렇습니다 보호 보호를 쓸 수 있는 것은 첫번째 명사 두번째 형용사입니다 자 그 말은 지금 이거는 얘가 뭐가 된다는 거야 형용사가 대한다는 얘기죠 답은 인 비서 볼이 되겠죠 요게 답이 돼야 될 겁니다 형용사 바꿔야 되겠죠 자 다른 건 딱히 설명할 만한 건 없는 것 같고 3번 같은 경우는 뭐 보십시오 동사가 뒤에 있는 헵스인데 주어가 뭡니까 주어는 요 여기 좀 쓰이는 러빙이 주어입니다 이게 주어입니다 바로 동명사 동명사는 항상 단수 취급 자 요렇게 쓰인다는 거 자 선생님이 지금 이거 정리하다 보니까 그냥 빨빨리 넘어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은 중간에 멈추시고 반드시 필요한 부분 적어서 내용 정리하시고 가시기 바래요 자 그 다음 쭉 넘어가겠습니다 9번 볼게요 9번 음 9번의 업법상 틀린 문제 찾는 건데요 1번 같은 경우는 자기가 기법 이란 단어가 있어 우리가 너무 포기하다 줘 포기하다 영어에서 포기하다 라는 기법이나 또 같은 뜻이 아니지만 굳이 퀵 세란 단어 같은 이런 단어들은 뒤에 반드시 동명사를 씁니다 마피스 인기 기기 기기 이게 기죠 바로 망키스 마피스 인기 유지하려면 어디서 미리 잘 생각하고 연습하라 자 뭘 말인지 잘 모르겠죠 아시는 분만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를 2번 같은 문제에요 자 선생님 이 지금 내용 보니까는 댓 뒤에 이 대승 보시다시피 그 뒤에가 주어가 생략돼 있죠 그렇다는 얘기는 앞에 있는 areas가 선행사로 쓰이는 얘가 이제 주어를 쓰이는 주격관계대명사입니다 자 근데 문제는 뒤에요 왜냐면 avoided라는 비동사 플러스 pp가 맞습니까 다시 말해서 수동이 맞습니까 아니면 avoid라는 능동이 맞습니까 로 구별한다고 보시면 되겠죠 자 답은 간단합니다 avoid라는 능동이라면 우리가 능동태 문장은 동사 뒤에 뭐가 필요해요 반드시 목적이 필요하죠 물론 만약에 이 앞에 쓰여있는 이 관계대명사가 목적격이라면 얘가 빠지겠지만 보시다시피 여기는 그렇죠 주어가 생략 주격으로 벌써 빼야될 단을 뺐어요 그런데 만약에 뒤에 avoid가 된다면 뒤에 목적이 없는 자 그럼 수동태는 수동태는 뒤에 목적이 필요 없죠 이유는 왜 그런데 능동태 문장이 이렇게 됐을 때 얘가 앞으로 가고 얘가 비동사 플러스 pp 형태로 바뀌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수동태 문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대부분의 수동태 문장은 뒤에 목적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이거 틀렸단 말 보이겠네 자 뒤에 목적어 동반되지 않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는 경우도 우리가 있어요 지금 공부해서 알겠지만 뭐 사형식 같은 경우 목적어 두 개 있기 때문에 하나는 남아있을 거고 오형식 같은 경우는 주어동사 뒤에 목적어는 하나지만 뒤에 명사인 보호가 딱 동반됩니다 언뜻 보면은 수동태 뒤에 명사가 더 붙어있는 형태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보통 능동태냐 수동태냐를 물어보는 이런 문제에서는 그런 고차원적인 문제까지는 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능동태는 반드시 뒤에 이렇게 목적어 필요하고 수동태는 그 뒤에 목적어 필요 없기 때문에 여기에 넣을 수 있는 것은 수동태 문장이 맞겠죠 자 그 다음에 3번 이 대세에 대한 거 대세 너무 잘 알죠 관계대명사일 수도 있고 아니면 접속사일 수도 있고 차이는 이게 지금 맞다면 9번 이게 맞다면 그러면 뒤에 부분은 완전한 문장이 되면 접속사입니다 주어 동사 약간의 메리슨과 그리고 뭐 뭐 뭐 목적어 클로우댄 트래빙스터 까지 가 지금 우리가 뭐 뭘 문장이 완전한 문장 형태죠 그렇습니다 뒤에 보다시피 완전한 문장 형태입니다 그러면 이제 접속사 대신 안낸 내용이 되겠죠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4분인 것 같은데 왜냐하면 지금 문장 맨 앞에 투 에스크라고 썼다는 것은 얘는 뭡니까 동서가 아니죠 이 남아 문장 맨 앞에 쓴다면 이거는 주격 관계 아 자꾸 오늘 이배가 관계되면 너무 이배가 많이 배네 이거는 이제 명사로 명사적 용법으로 주어로 사용되는 투부정서일 겁니다 그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뒤에 뭐가 나와있습니까 동서가 나와줘야 됩니다 주어니까 자 혹시 헷갈릴 수 있는 이거를 주어로 표시하겠습니다 그런데 웬이라는 접속사는 두개의 문장을 연결해 보이니까 사실은 이 이 웬 바로 앞에까지 동서가 나와야 되는 동서가 없어요 그죠 이거는 두번째 문장을 연결해 주기 때문에 그 앞에 나와있는 부분 동서가 나와야 됩니다 없죠 그러면 사실 이거는 에스크라는 그냥 동서가 들어가야 됩니다 무엇으로 바로 명령문 형태로 명령문 아니면 주옥 없는 형태가 안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에스카덜 다른 사람들은 물어봐라 그 지역의 상황에 대해서 당신이 어떤 특정한 지역을 뭐할 때 갈려고 계획을 세울 때 이런 문장 형태가 되겠죠 자 그렇게 돼서 답은 4번이 되겠구요 그 선생님 봤을 때 그닥 어렵지 않으면 그 문법은 해석 안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설마 안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문제가 좀 많다 보니까 그 다음에 12번 갈게요 12번 음 어 12번은 첫 번째 되게 중요하네요 자 이게 지금 맞냐 틀리냐 인데 리브가 대부분 여기다 쓰신 분들은 아직도 아 이게 주어 아 이게 주어가 말이죠 아일랜드 네오 라고 생각해서 여기는 주어랑 동사가 수일치가 안 맞습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 있죠 이거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왜냐면 자 맨 앞에 시작이 뭘로 됐습니까 온도 온으로 됐습니다 온은 우리가 알고 있는 뭡니까 바로 전체사 입니다 전체사가 문장의 시점 주어 부분에 문 절대 주어가 될 수가 없죠 전체사는 왜요 우리가 이 언더 그레이트 뭐 아 뒤에 좀 지우겠습니다 아일랜드 오브 보르네오 라는 부분 이게 지금 중간에 뗄 수가 없어요 하나야 온 뒤에 나오는 하나의 단어입니다 이거는 지금 보시다시피 전체사 뒤에 쓰이는 명사 이걸 다른 말로 전체사 구라고 부르고요 이러한 전체사군 우리가 알고 있는 부사 구라 그랬습니다 부사는요 문장에 없는 거랑 같아요 그럼 뭡니까 주어는 지금 여기 부분을 우리가 뭐하기 위해서 쭉 표시할게요 온 더 그레이트 아일랜드 오브 보르노란 부분을 강조해서 앞으로 뺀 바로 도치구문이죠 도치구문이란 것은 자연스럽게 그 뒤가 무엇과 동사와 그리고 주어의 형태로 문장의 어순이 바뀌어있는 형태가 이루어져야 되죠 왜 맨 앞에 쓰이는게 주어가 아니기 때문에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피플이라는 주어와 동사는 리브니까 뭡니까 수일치 맞죠 음 혹시 틀린 분은 요거 잘 보셨어야 됩니다 자 자 그 다음에 음 자 여기도 잠깐 볼게요 나는 이 컴마에 주목합니다 컴마에 앞에 여기서부터 시작인데 그들은 주어 무엇에 대해서 말한다 라는 동사 그 다음 나머지 부분이에요 자 그리고 이 컴마는 내가 항상 얘기하지만 두 문장을 절대 연결하는 역할로 쓸 수가 없어요 게다가 앞에 문장은 지금 그냥 단독적인 문장이잖아요 접속사도 없는 자 그렇다 말은 이 뒤쪽에 쓸 수 있는 거 여기인지 밑줄친 나머지 쓸 수 있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관계사를 이용해서 앞에 있는 문장을 연결하거나 아니면 두 번째는 분사 구문이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는데 뒤에 부분 쭉 봤더니 일단 이 플로팅이란 부분에 밑줄이 되어 있어요 밑줄 플로팅 보시죠 자 여기까지가 끝인데 두 번째 문장에 색깔 단생할게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지금 뒤에 부분인데 혹시 이 문장에 동사 들어가 있는지 보실래요 동사 투벌 스피릿 플로팅 어버 번 익스펜서 워터 렛드 빌리는 것 없죠 동사가 없어요 그런데 동사가 들어가는 자리에 플로팅 이라는 지금 뭐가 현재 분사가 쓰여 있습니다 분사 구문을 만들려면 당연히 현재 분사나 과거 분사가 들어가는게 맞습니다 어 근데 플로팅 앞에 왜 얘들이 들어가 있죠 투벌 스피릿인데 이유는 앞에 있는 문장에 데이와 뒤에 있는 문장에 두 마리의 새의 얘네는 동일한 어떤 사람이 아닙니다 동일한 인물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얘들이 뒤에 있는 얘들과 같은 대상이죠 그렇기 때문에 두 문장에 주어가 달라요 이렇게 주어가 같지 않는 경우는 어떻게 한다 놔둔다 그래서 그래서 이렇게 지금 분사 플로팅 앞에가 two bird spirit 라는게 다른 주어로써 사용이 되어 있는 형태 이걸 우리가 뭐라 불렀냐 독립분사라고 불렀습니다 독립분사 구문 독립분사는 한마디 말해서 앞에 있는 문장의 주어랑 뒤에 있는 문장의 주어가 같지 않기 때문에 그대로 놔둔 상태로 쓰여있는 분사 구문을 말합니다 자 뭐 그렇게 되어있고 그래서 여기까지 문제없고 영어에서 디아드라마를 쓰기 위해서는 이 더가 들어갔다는 것은 나머지 라는 뜻입니다 무조건 하나일 수도 있고 여러 개일 수도 있고 근데 더 디아드라마를 쓰려면 그 앞에 더 이상 이것 말고 있지 않습니다 라는 어떤 조건이 반드시 붙어야 된다 어떤 형태든 조건 붙여야 됩니다 자 위에가 보면 이게 나와 있어요 taking two eggs 라고 조건이 나와 있죠 얘가 그렇죠 두 개의 달걀을 물로부터 가져갔다는 그러기 때문에 얘에 해당된 것 중에 하나는 이렇고 나머지 하나 또 이렇게 되겠죠 음 자 12번에 답은 선생님이 보기에는 4번 같은데 왜 우리가 앞에서 말했던 것 있죠 이 대명사는 거 대명사 그게 혹시 주격이든 여기처럼 소유격이든 상관없습니다 대명사는 항상 그것을 지칭하는 명사와 뭐가 같아야 돼 그렇죠 수의 일치입니다 명사가 단수면 단수 복수면 복수 음 그런데 여기에서 쓰이는 표면 서비스라는 것은 표면인데 무엇의 표면이냐 앞에 나와있는 그렇죠 지구입니다 얘의 표면이기 때문에 데이어가 되면 안됩니다 뭐가 됩니까 그것에 해당되는 수의 일치로 입치로 바뀌어야겠죠 그것 의라는 뜻에 4번 4번이 잘못됐구요 자 선생님이 좀 빨리빨리 진행하니깐 여러분 중간에 멈추시고 적을 것 좀 적어주세요 여러분 중간에 멈추시고 적을 것 좀 적어주세요 4 4 4 5 5 5 5